아 이쁘네 아 이거 뭐 우리 마누라보다 더 이쁘다 장인은 졌진 않겠지 가가지 쇼핑하러 왔는데 가격이 싸진 않네 아 아 아 제가 지금 아 250,000원 입니다 새거가 280 인데 바레그래 깨끗한데 요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제 바가지를 수리 할 것이냐 수리비만 해도 한 50만원 나갈 것 같고 중고 바가지를 250 주고 사는게 많을지 고민 중입니다 돈만 아니면 뭐 바꾸면 좋지 바깥니까 뭐 돈 벌어 주는 건데 그냥 230만원에 제 바가지 주고 이 바가지로 교체하는 걸로 결정 내렸습니다 보면은 이 위에 부분은 위에 부분은 신품이고 이때 이빨하고 실린더는 중고품입니다 다른게 맞겠지? 이게 맞겠지? 자 이제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가지 바꾸러 갑니다 떼 바가지로 오 자 이제 헌 바가지 주고 떼 바가지로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아 바가지가 떨어져 있는 모습 보니까 떨어져 있는 모습 보니까 좀 애처롭네 워 하얀 pole 하얀 철옥아 근데 이제 안가긴가요? 아니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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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를 할 때 조작을 그래도 좀 능숙하게 해야지 조립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가지 있을 때나 없을 때라 너무 가벼워서 무게감이 안 느껴지니까 조작이 좀 어렵네요 조작하는게 230만원 헌바가지 주고 세바가지 교체 230만원입니다 뭐 본전 뽑으면 되죠 본전 뽑고 더 벌면 됩니다 р 2 와 정도 써서 돈 많다 완전히 아 아 지금 다 바가지하고 이 붕자하고 연결해 주는 아다타입니다 기존 바가지에는 적이 없었는데 어 저거는 이제 아다타가 달리네요 아 배터리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둘째까지 해야 되는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요. 이렇게. 잘 할 것입니다. 역시 고사자. 올려면은 바가지가 바가지가 물건을 주면은 바가지의 힘이 압이 약해져가지고 잘 흘러내렸는데 다 됐습니까? 네 한번 들어봐도 됩니까? 네 들어봐도 돼요? 네 아 맞네 들어봐도 됩니다 네 자 됐습니다. 이제 호수만 연결하면 됩니다 앞으로 올까요? 대박아집니다. 모양이 조금 다르네 이거 다 놔두고 호수 연결하고 이제 저희 양 옆에 손백 같은 거 이렇게 후크 한 게 좀 달아 달렸거든요 그 화면을 끄칩니다 구동 꾸고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완성품입니다 자 이렇게 장비는 엄청 추죽은데 크라플은 또 오렌지 속으로 예쁩니다 장비 올리고 장비 올리고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이 기분은 뭐지 노우면서 씁쓸한 이 기분 노우면서 씁쓸한 이 기분 이야 오우 무섭다 엄청 용맹스럽네 엄청 용맹스럽네 스치면 그냥 다 뚫어 끼네 앞에 껴줘 보니까 아 아 으 으 아 이제 바가지 교체는 했고 바꾼 바가지에다가 고리 두개 달고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아무래도 어프로 배터리가 없어서 꼭 끊길 거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고사장 헌바가지 새 바가지로 교체 안 나오네. 교체 기. 고사장 헌바가지를 새 바가지로 바꾸기. 프로젝트 끝입니다. 여기까지. 아 기운좋다. 아 230원. 230원. 기운좋다. 우아세 별도. 끝. 자 후크 지금 연습중입니다. 하다리 안되게 잘 구해줄게요. 하다리 안되게 잘 구워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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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